지금부터 주현미 씨의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편할 겁니다. 아주 목소리가 주현미 씨 목소리하고 똑같고 신동으로서 캐스터가 됐던 그런 아이라겠습니다. 이름이 송별이 하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. 만방극장과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잘 알려진 분이죠. 우리 송별이 양이 인사드립니다. 박수와 함성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해 사랑해 우지개 피오르르 가짐 마 가짐 마 오짐 마 오짐 마 밀고 다니는 아 아 아 아 아 사랑해 심판이 온지 살식어서 차가운 보고팠서 차가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해 심판이 온지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해 심판이 온지 아 아쉬워못되어지던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웃고 미쳐도 오는 사랑의 심판이 없지 그리워서 찾아오는 고거 krie서 찾아오는 아 나아 사랑의 심판이 없지 그리고 kerr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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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희